고부상의 끝! 서른 살이 넘어가면서 이 악쟁이가 되었어요. 이게 야박하다. 너무 맛있어. 치약 같은? 하 하면서 양치가 한 것 같은 느낌, 느낌. 이거 발랐을 때 눈 밑에 뭐야? 헬로우, 임브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What's in my bag! 한 작년 가을쯤에 찍고 안 찍다가 봄에는 또 한 번쯤 찍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무조건 꼭꼭 넣고 다니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진짜 깨알템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주셔도 좋아요. 먼저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이거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고부상의 끝!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공간이 남습니다. 저랑 친한 그 슌이라는 친구가 이 가방을 또 공구를 해서 공구로 구입을 했거든요. 슈니 공구가 열리지 않으면 제가 이거 똑같은 가방 다른 사이트도 같이 더보기란에 언급을 해놓을게요. 일단 이 가방이 마음에 든 첫 번째 이유는요. 안에 내용물은 다양하고 많이 넣을 수 있는데 모양이 많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캐주얼한 복장이나 여기저기에 되게 다 활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가격도 싸고 아이패드 11인치도 거뜬하게 들어가서 우리 보라돌이들도 좀 가성비 좋은 백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가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꿀템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차키인데요. 이거는 매번 오늘은 조금 패스를 할게요. 지갑을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거 팬디 이 지갑을 제가 엄청 잘 들고 다녔잖아요. 날 따뜻해지면서 지갑 새로 살까 고민하는 우리 보라돌이들이 있다면 이것도 추천입니다. 제가 이거는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고요. 이 색상이 정말 연한 파스텔 퍼플색이거든요. 카드가 하나하나씩 수납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금이나 카드를 뭉탱이로 넣을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이 있고 여기는 또 좁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넓지만 똑딱이 형태로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서 분실이 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거 없이 가지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일단은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날 따뜻해지면 이런 지갑 하나쯤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를 비교해보면 보테가 베네타 지갑이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근데도 크거나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아서 추천입니다. 생일 선물 언박싱으로 받았던 제품인데요. 캔버린즈의 페이나인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안에 내용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손등에 묻혀가지고 향이 너무 좋아요.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활용하기도 좋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옷에다가 톡톡톡 발라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퍼퓸 핸드인데 핸드크림처럼 활용을 해도 되고 향을 묻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묻혀서 활용하면 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서른 살이 넘어가면서 약쟁이가 되었어요. 약쟁이! 짜잔! 이거는 쿠팡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약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약을 1일부터 6일차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섬세하다고 느껴졌던 게 윗 칸은 모두 여는 게 이렇게 아래에서 똑딱 하면서 열 수 있어요. 근데 아래 칸은 위에서 아래로 여는 거예요. 너무 무겁거나 크지 않아가지고 진짜 간편하더라고요.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걸 잊어버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 하나쯤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면 첫 번째 칸에는 일부러 같은 것만 넣어놨잖아요. 식전에 먹는 유산균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이렇게 빼면 합칠 수도 있어요. 칸막이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약을 소개해드리는 김에 제가 요즘 정말 잘 먹는 콜라겐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하나하나씩 가방에 쑥쑥 넣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이 제품은요 여러분 오니스트 콜라겐이라는 제품이에요. 저분자 콜라겐인데 맛이 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쭉쭉 짜서 먹기에도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항상 들고 다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거북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오렌지 맛이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너뷰티도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 좋은 제품이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바이탈 뷰티의 슈퍼 콜라겐 제품이에요. 이거는 살짝 포도맛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에 훨씬 편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지고 한번 섭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이거는 맥세이프 배터리 제품이에요. 가볍기도 너무 가볍고요. 여기에 그냥 촥 붙이면 그냥 이렇게 딱 보이시죠? 충전하기도 너무 좋고 여기 충전하는 단자도 그냥 아이폰 충전기로 딱 꼽아가지고 충전을 하면 돼서 너무너무 가지고 다니기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제일 만족스러웠던 게 맥세이프를 딱 붙이면 정말 그냥 딱 맞아요, 크기가. 배터리 걱정 없이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다. 아이스 브레이커예요. 저는 아이스 브레이커스 중에서 이 보라 색깔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맛을 설명해야 되니까 살짝 먹어볼게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달달하고, 상큼하고, 캔디지만 씹어먹기에도 너무 좋아요. ASMR. 마스크 끼다 보면 입에서 담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두 개씩 먹으면 너무 좋아요. 한 개씩 먹으라고 돼 있지만 한국인 정서상 나는 한 개씩은 너무 야박하다. 두 개, 세 개 그냥 때려 넣는데 너무 맛있어. 당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또 먹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왓츠인마이백 보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진짜 가방에 꼭 넣고 다닙니다. 마리얼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립앤아이 리무버 패드예요. 마스크를 끼거나, 혹은 너무 많이 베이스가 무너졌을 때에는 쿠션을 올려도 진짜 더럽더럽더럽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좀 덜어내주고 다시 그냥 까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럴 때 끼는 부분을 살짝살짝 걷어내주기에 너무 좋아요.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가격도 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이번 왓츠인마이백에서도 놓칠 수 없어서 가지고 온 제품. 내 대망의 파우치. 베네피트에서 예전에 받았던 파우치예요. 이게 야무지게 안에 이것저것 넣고 다니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선크림인데요. 이거 제가 또 추천. 이베아 선 페이스 오일 컨트롤 선 베이스입니다. 40ml라 용량은 크지 않은데요. 들고 다니거나 여행 가거나 넣고 다니기에 되게 좋고 바를 때 사용감도 너무 좋아요. 엄청 묽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정말 수분크림처럼 발리고 백탁현상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말끔하게 싹 발립니다. 그거 되게 시원해요. 향은 약간 알로에 향. 알로에 향이 나면서 약간 쿨링감이 있거든요. 올해 진짜 얘 보디럽. 그리고 립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 요즘에 이거 두 가지 정말 정말 잘 쓰고 다닙니다. 이거는 무지개 맨션인데 두 가지 컬러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시퀀스를 베이스로 바르고요. 그리고 어펙션을 포인트로 바르면 돼요. 제가 지금 바른 립도 이 두 가지가 연출이고 제가 그전에 립 추천해드렸던 영상을 여기에 살짝 띄워드릴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퀀스 컬러고 이 밑에 게 어펙션 컬러예요. 말린 장밋빛이 나는데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거든요. 입술에 올렸을 때에도 톤이 되게 어두워 보인다거나 다크해 보이는 거 없이 진짜 분위기는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발림 자체가 부드럽고 묽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근데 발랐을 때 입술에 보송하게 올라와서 얇게 착 깔려요. 입술 각질이 많이 부각되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치실입니다. 이게 뭐 먹고 나면 치실 은근히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저는 치실 중에서 오랄비의 이 에센셜 이렇게 생긴 모양 있죠?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실도 굵기도 적당하고 사용했을 때 약간 치약 같은? 하 하면서 좀 상쾌한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마치 양치를 한 것 같은 느낌, 느낌. 직장인이나 우리 학생분들 점심 먹고 만약에 양치를 못하는데 여기 막 뭐 껴가지고 불편하다 할 때 한 번 이거 오랄비 사용해보세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섀도우인데 컬러그램의 음영창조 섀도우 팔레트 생기공식이라는 이 팔레트거든요? 봄원분들도 잘 사용하실 것 같고 제가 가을 웜인데도 발랐을 때 붕 뜨지 않고 화사하게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다 물펄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은은하게 골드펄로 펄감이 부드러워요. 이거는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여행 가거나 할 때 이렇게 그냥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휴대성이 좋고 색상도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스틸라의 매그피슨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섀도우인데 이게 코랄 크러쉬 컬러예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베이스가 살짝 살구빛이 깔리면서 골드, 옐로우, 화이트 펄들이 쫙 깔려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이 색깔 예뻐가지고 제가 눈 언더에다가 포인트를 줄 때 진짜 이거 발랐을 때 눈 밑에 뭐야?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쿠션은 여름에 쓰기 좋은 쿠션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이오디티디 카밍쿠션 1호 아이보리 베이지예요. 이 브랜드가 여드름이 나는 분들도 활용하기 좋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썼어요. 지저분한 거 보이시죠? 단점은 호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21호 분들은 아예 딱 맞을 것 같아요. 저 22호 톤인데 톤이 찰떡으로 그냥 딱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되게 보송하게 싹 깔립니다. 수정 화장용으로도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고요. 발림 자체가 막 퍽퍽하거나 바르기 어려운 제형도 아니어가지고 우리 보라돌이 분들이 바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톤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샤넬 제품인데요. 치크랑 립 듀얼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한 밤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크로 발랐을 때는 조금 살짝 끈끈한 느낌이 있어서 이 쌩얼일 때 립에다가 바르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술에 올리면 되게 부드럽고요. 볼터치에 올리는 건 좋은데 그 위에 보송하게 살짝 조금 잡아주긴 해야 되거든요.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색상 너무 예쁘죠? 붉게 올라오는 그런 컬러감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술에 이렇게 립밤처럼 활용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아이 제품들 이렇게 네 가지예요. 마스카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마스카라예요. 초콜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클리어 블랙이라는 제품인데요. 한 올 한 올 올라가고 깔끔하게 올라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폴도 되게 얇고 가벼워서 속눈썹이 잘 처지시거나 직모이신 분들도 되게 가볍게 올리고 픽싱력도 오래가고 번짐도 없고 롱컬링이랑 볼륨도 같이 줄 수 있는 진짜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저 정말 요즘에 이건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코랄코랄한 그런 섀도우랑 볼터치를 좀 하고 있는 편이어서 로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삶은 베이지를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눈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연어빛, 살구빛이 나는 컬러예요. 그래서 가볍게 눈 밑에 좀 톤업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애교살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짜자잔! 이거는 이제 제가 색상 개발 참여를 했던 제품이 들어가 있는 아이죠. 에이프릴 스킨의 트립 라이너인데요. 저는 3호 밀키라테 4호 로지필터 셀러블 색상 개발을 했어요. 그중에서 다크브라운 컬러인데 이거는 눈꼬리 잡을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3호 밑트임에 음영을 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여름에 특히 유분으로 잘 지워지시는 분들 있죠? 이거 두 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쓰려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열심히 만든 제품이거든요. 안 써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의 What's in my bag은 여기서 끝입니다. 올해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저의 보부상의 꿀템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